뭐야 이 병아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괴물이야! 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바닥판이 랜덤이에요! 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어이고, 순간이도! 아하하하! 폭탄! 웃어? 웃어? 이건 뭐지? 띠용~~ 유령! 아 유령이 아니라 불이었구나? 아 뜨거워요. 어디야 여기 어디야? 끝까지 가야되는데? 아이고 뒤로 밀려난다. 아 안보여! 앞이 안보여요! 지금 어묵! 쓰러진거야? 다시 가야돼? 와 이렇게 어려워? 다시 텔레포트! 랜덤! 폭탄 피하고 불 피하고 물! 아 물이 아닌가?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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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뭐야 이거 유령 아 뜨거워 뜨거워 돈! 뱅글뱅글 유령 유령 뭐지 이거? 유령 띠용~~ 작! 이거 끝까지 갈 수 있는건가? 이건 뭐야? 랜덤? 물? 뱅글뱅글? 뱅글뱅글 뭐였지? 기억이 안나? 쪼곤점프? 띠용띠용 유령 유령! 유령 아무렇지도 않은데? 계속 뛰고있어 띠용~~ 작! 멀리 뛰는거! 어 좋다 거의 다갔다 아 폭탄 조심해요 터져요 어? 보상 테스트 받기 물음표? 랜덤? 아 뭐냐고 끝났냐고 아니 이상하네 3분 남았었는데 순식간에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졌나? 3분이 순식간에 사라졌나? 얼마나 재밌는거야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사라지는지도 몰랐네? 끝까지 가보고 싶은데? 갈수있을까? 앞이 안보여요 조심해 조심해 폭탄만 피해 점프하고 자 폭탄 피하고 아아아아 착지착지 착지 아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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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뭐냐고 이거 동전 주소 동전 잡독 좋고 뭔지 모르겠는데 동전 주소면 어디갔는지 불 피하고 아 뜨거워 뜨거워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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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 보여 우리가 좀 줄줄게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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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피드가 어허헤 잠깐만 체력이 아 뭐야 이게 뭐냐고 왜 그렇게 어려워 다시 신나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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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단독봉티 1 자, 텔리포트! 아 뜨거! 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뜨거 끝났네? 뜨거운거 끝났네? 자... 아 거의 다 왔는데 친구들? 친구가 끝에 도착하면은 더 이상 못 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엄청 빨리 달아요 시간 4배로 달고있어 어쩐지 6분이였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달아있어 어어어 여섯번째 도전 아니 이거 깰 수 있는 거 맞아? 못 깰 것 같은데? 어떻게 깨는 거지? 쟤네들 어떻게 했어? 뭐야 슈퍼고스 뭐냐고 그냥 점프 점프 그냥 뛰니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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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체력이 없으면 저긴가 아 저건가 이게 체력 채워주는 건가 맞네 체력 꽉 차네 아 알았다 이제 알았다 법칙 깨달았어요 무조건 초록색만 밟아 초록색 밟으면 체력이 차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아 이거구나 괜찮아 뜨거워도 괜찮아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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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아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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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또 끝났어 됐어 이제 알았으니까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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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뒤로 와줬어 아닌가 아 풀어준건가 어디지 뭔지 모르겠어 아 아 아 여기어디 오 오 오 오 오 거의 다왔어 그러니까 웃는 얼굴 밟고 앞으로 간 다음에 앞으로 또 간 다음에 폭탄 던져버리고 친구들 오면 방해해버리고 저거 빨간거는 밟으면 아프니까 밟지 말고 어 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뒤로가는거 옆으로 가는거 빠 Lady 어 우 오면 모지 점차 아주 높은 쇠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아 앗 앗 앗 앗 앗 앗 앗 thoughtful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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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들 łu until u такая 아 aa 와 이제 알겠네 깨달았네 너무 쉽구요 폭탄 던져버리고 어 폭탄 던지면 코인으로 바꾸는 폭탄이구나 뭐 이런 인상한 것도 나있네 와 쉽구만 깨달으니까 쉬워 뭐냐 어쩌고 어떻게냐 레벨 편집 아 레벨도 만들 수 있어 레벨 걸렸다 근데 지금 잠깐만 아 꺼버렸어 아니 안 껐는데 이상하다 오 있어요 어 네맵도 만들 수 있네 네맵은 어 만들어볼까 타일 뭘까 뭐가 무슨 타일일까 아 이거 하면 유령 지나다니는 거야 아파 아파 유령 지나다니니까 아파 아니 맵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아프면 어떻게 해요 유령 깍혀봐 재밌다 기다려봐요 제가 유령 다 채우고 올게요 아 아 아 힘들다 아 아 힘들다 이거 언제 다 채우지 됐다 다 만들었다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장을 하고 이거를 플레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거지 그냥 하면 되나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한번 깨볼게요 제가 이거 깨시는 분 삼겹살 500인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 깨보고요 못 깰 것 같으면 준다고 하고 깰 수 있으면 안돼 줘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한번 더 구석에 아 여기 약점이 있고 취소 안드립니다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주면은 내가 거지가 돼 500인분이면 얼마야 피그 몸통 떼어드립니다 그건 줄 수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쉬운걸 유령 이렇게 많은데 유령 사이로 막 갈 수가 있잖아 다른 친구들 이거 뭐 플레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대충 됐는데 기다려봐 플리즈 비즈 마이 레벨 내 레벨에 참가 좀 해줘 얘들아 친구 될거야 친구들한테 부탁해 친구야 내 레벨 들어와줘 얘들아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한테 부탁해봐 친구야 무시? 무시해? 무시무시하구마 무시해 내 레벨 들어와줘 내 레벨 들어와줘 친구야 오 들어간다 친구 들어간다 좋았어 방문했니? 아 깨고 있어 깨고 있어 굿 굿 굿 어디갔어 아 쓰러졌네 친구야 깰 수 있겠어? 깨면은 내가 삼격상 500인분 וגd 줄수있을지도 모르는데 0.0N-0 1% 확률이야 뽀키야 오 갑자기 고수된 듯 고수된거 같은데 깰수 있을까? 과연 저 친구는 과연 저 친구의 운명은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잠시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아 아 뚜아 뚜아 뚜아했네요 뚜아 못 깨겠네요 굿 굿 됐어 친구야 굿 어 못 깨셔도 괜찮아 굿굿 다른 친구도 불러 오자 기다려봐 너 깨고 있어 얘들아 내 레벨 좀 깨줘 oh 없어졌어 블리즈 비즈 마이 레벨 블리즈 비즈 마이 레벨 블리즈 비즈 마이 레벨 블리즈 비즈 마이 레벨 아무도 없잖아 블리즈 비즈 마이 레벨 복사의 도배 도배 광고합니다 제발 제 맵 좀 클리어해 주세요 제발 제 맵 좀 방문해 주세요 제발 제 맵 좀 방문해서 클리어해 주세요 아무도 없냐고 빨리 끝나라고 이거 최다 코인 코인이 얼마야 이거 2800권을 했다고요? 친구 불러 블리즈 비즈 마이 레벨 블리즈 비즈 마이 레벨 친구야 내 맵 좀 와줄래 친구야 친구 불러 친구 블리즈 비즈 마이 레벨 방문했어 어 진짜 언제 언제 왠 어 정말 정말 훌륭한 맵이었다 와우 땡스 아 내 맵 재밌다고 칭찬해 주고 있어 친구들이 친구야 내 맵 좀 방문해 줘 친구야 아 한명이 칭찬해 줬으니까 됐다 아 됐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요 타일 타일 밟고 지나가기 라고 하는 맵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뿅 아 아 아